어떤 애가 움직인 거지? 오케이. 나랑 얘기를 좀 해 보자. 나의 생각은 여자일 것 같아. 맞으면 오른쪽, 틀리면 왼쪽. 하나, 둘, 셋. 얘기 안 해 주지. 어? 맞으면 오른쪽, 틀리면 왼쪽. 여자일 것 같아. 하나, 둘, 셋. 여자일 것 같아. 하나, 둘, 셋. 오늘 진짜 철저하게 안 가르쳐줘. 답답하지 않아. 1도 안 주고. 두 명. 맞으면 위로 아니면 아래로. 하나, 둘, 셋. 뭘 바라니? 그렇지 아띠야? 어디 나라 살아일까? 유럽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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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. 됐어.